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 자는 것은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강 등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 유병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 피로회복과 소화불량, 집중력 감소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먹으면 이런 불면증을 막아주고 양질의 수면을 챙길 수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 발효액입니다. 바나나에 풍부한 트리프토판과 칼륨, 마그네슘 등의 성분은 불면증 개선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리프토판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칼륨과 마그네슘 성분 역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불면증 완화에 좋은 바나나를 발효액으로 만들면 트리프토판의 증가는 물론 흡수율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꿀을 1대 0.8 비율로 넣어주고 햇빛이 들지 않는 상온에서 3일간 발효시킵니다. 완성된 바나나 발효액은 잠자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2큰술 정도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바나나에 칼륨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과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부추 달걀 찜입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 B와 비타민 D,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부족하면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수면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달걀에는 이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불면증 완화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런 달걀을 부추와 같이 특히 저녁에 먹는다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부추에 풍부한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달걀찜을 만들 때 달걀 4개 기준 잘게 썬 부추를 한 줌 정도만 넣어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부추가 위장에 부담을 주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쌀의 섭취량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쌀에 있는 쌀겨와 쌀 눈은 수면 유도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쌀겨는 도전 과정의 부산물로써 쌀겨와 쌀 눈에 있는 성분인 미강이 수면 장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미강은 공유 가공품으로 보충제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주로 먹는 방식인 밥을 지어먹거나 물에 타서 마실 경우 유효성분의 흡수율이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성분이 바로 RBS 수면 영양제입니다. RBS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강 주정 추출물을 뜻하며 이 성분은 식약처에서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원료입니다. 실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미강 주정 추출물을 2주간 섭취한 사람들은 총 수면 시간 증가는 물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깊게 잠드는 수면 효율 증가와 주간조름 개선 등 총 5가지 수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원료는 미강 주정 추출물이라는 점이며 이외에 미강 분말이나 미강 추출분말, 미강 농축 분말과 같은 일반 식품의 원료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강 주정 추출물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한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피토틱스의 수면 건강엔 고슬립입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 식약처 인증 원료인 미강 주정 추출물이 함유된 피토틱스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현직 약사와 전문 R&D팀이 함께 협업하여 직접 설계한 제품으로 식약처 인증뿐만 아니라 생산과 품질 관리에 체계적인 기준을 통과한 제품인 GMP 인증까지 있어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미강 주정 추출물은 물론 에너지 생성과 체내 대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까지 두루 갖춰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과 관련 제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건강우름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이벤트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 건강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면 보조제 피토틱스 수면 건강엔 고슬립 제품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 동안 3박스를 사면 3박스를 더 드리는 3 플러스 3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전화 주문을 통해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겠습니다. 하여ระ시아